대기업 64% 채용 안하거나 채용계획이 없다 안녕하세요 우양호TV입니다 대기업 64%가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을 안겠다 못정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장반기 채용 안한다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냐 재작년보다 16.8%가 또 늘었습니다 해마다 점점 취업이 안 되는 증가 추세에 들어가고 있죠 정부에서 핑계되는 코로나 그거보다도 시장 경제가 위축돼서 청년 취업 쪽이 더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 경직성이 높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코로나발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면 정부에서 항상 부르지 않는 코로나 핑계죠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이 없거나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아주 문제점입니다 청년 실업에 특히 신입사원 채용을 안겠다는 기업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때보다도 대기업 취업문이 훨씬 더 좁아진다는 의미죠 왜? 기업들이 고용비용을 그나마 줄이고자 신입사원을 채용을 안 하는 겁니다 신규 채용을 훨씬 더 꺼리는 거죠 있는 직원들 무급휴직과 구조조정을 하기에도 벅찬데 신규 인원을 뽑겠습니까? 13.8%가 작년에 채용계획을 못 쓰였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3배 이상이 된 46.3% 이거 문재인 잡고 4년 동안 얼마나 지금 나쁜 쪽으로 증가하는 겁니까? 올해 같은 경우에 비교했을 때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3.6%가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이 63.6%가 더 채용규모를 줄이겠다 심각하죠? 여기에 또 삼성, 롯데 같은 대기업은 아예 채용계획을 아직도 안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이 채용문을 닫아 건 것은 핑계는 코로나이란 불황이지만 국내외 경제가 부진하고 업종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, 정부에서만 코로나 사태 종식, 비교, 핑계 좋죠 하지만 기업들은 그 핑계에 따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때까지 인건비라도 줄이고자 그래서 채용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, 신규 채용을 꺼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? 고용, 경직성 때문입니다 고용, 경직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, 노동의 경직성 노조의 힘이 더 커지니까 채용시장의 노조들이 악영향을 자꾸 미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노동, 고용의 경직성입니다 점점 더 취업의 문은 높아지고 민노총, 전교조, 노조의 힘은 세지고 기업들은 약해지고 이 좌파정부는 코로나로 핑계대고 중국 코로나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기 갖다 붙이고, 저기 갖다 붙이고 코로나 정치, 코로나 경제, 코로나 취업 이 정부 어떻게 할까요? 다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양호TV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뛰쳐나가느냐, 가정을 지키느냐, 건강을 지키느냐, 목숨 걸고 싸우느냐 우양호TV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안까지 Gone 감사합니다.